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뉴스 시간입니다. 이종은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도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십시오. 저도 어제 뉴스를 통해서 이 장면 봤어요.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관련법을 통과해달라고 어머님들이 호소하는 장면이잖아요.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엄마들. 민식이 엄마 박초희 씨, 혜인이 엄마 고은민 씨, 태호 엄마 이소연 씨가 어제 자유한국당의 이책 의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호소한 장면인데요. 이 세 분,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법, 소위 민식이법, 혜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의 당사자, 피해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엄마들은 어제 아침부터 국회 본관 4층에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회의장 앞에서 아이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지나갈 때마다 법안소위 좀 열어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부탁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당의 이책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엄마들이 그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울면서 호소를 했는데요. 이책 의원이 입장한 이후에도 엄마들의 눈물이 그치지 않으면서 국회 본관 4층 복도 한때 엄마들 울음소리로 굉장히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면을 보니까 차용태 이책 의원 앞에서 엄마들이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호소를 했는데 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만났는데 무릎 꿇는 장면이 없었거든요. 홍익표 의원하고는 그냥 대화를 나눴죠.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그게 이책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이 한국당 간사고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 간사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회 상임위라는 데가 법안 심사 소위를 언제 할지 또 어떤 법안을 안건들로 올려서 심사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상임위 일정 그리고 우선 처리 사항 등에 대해서 대부분의 일들은 주로 여야 간사들의 합의로 이루어져요. 간사들의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한마디로 한 명의 상임위 간사가 반대하거나 나중에 하자고 딴지 걸어버리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홍익표 민주당 간사는 엄마들과 그동안 계속 진지하게 대화를 해왔다 그래요. 그런데 엄마들이 느끼기에 이책 간사는 지난 3년 동안 엄마들과 가장 많이 부딪힌 인물이라고 그럽니다. 엄마들이 다른 방송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이책 간사님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어쩌다 연락이 돼도 아이들을 위해서 법안을 꼭 처리해달라고 부탁드리면 논의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야당 간사인 이책 의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읍수해보자. 어제 시점에서 보면 법안 심사 수위를 통과를 한 다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원이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 아니었나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어제 엄마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부탁한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행원위가 법안 심사소 열어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심사해달라는 거.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엄마들조차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눈물 흘리며 호소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이 장면 보면서 안타까움과 죄송함에 눈물도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4531님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 자식 잃어버린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찌 그 부모님이 무릎까지 꿇고 하소연하게 하시나요? 제발 통과되게 해주세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5618님도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님들은 뭐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이런 안건들은 내 이익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데 뭘 도대체 뭘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해주셨습니다. 누리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왜 항상 우리 몫이 돼야 되냐? 도대체 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애원하고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반응들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행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죠. 법안심사소위 통과했고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소위를 오늘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식이법은 통과가 됐죠. 네, 민식이법 말하는 거잖아요. 민식이법은 통과가 됐고, 그런데 민식이법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법은 아까 얘기했던...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물론이죠. 이 법안 소위를 열어서 심사해달라고 한 게 어제 법만들이 운 거예요. 그거는 민식이법을 제외한 건 아직은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달라고 했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혜인이 엄마, 태호 엄마는 3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민식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민식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만 그래도 함께하기 위해서 민식이 사진을 들고 나와서 이채구 의원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정말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태호 엄마 이소연 씨가 어제 홍의표 민주당 간사에게 울면서 하셨던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디오로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질 가지고 있습니다. 납부 잘 키울 수 있게 안전한 환경만 틀어주세요. 왜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본회의 일정이 내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28일이 내일 맞죠? 29일. 비쟁점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일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지금 민식이법은 행원위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법사위를 거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민식이법을 제외한 다른 어린이 안전법은 지금 행원위에서도 발이 묶여 있으니까 내일 처리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이 지나버리면 오늘까지 행원위에서 만약에 법안소위를 열지 않아서 심사 안 하면 다른 태호유천위법이나 해인위법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폐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동 폐기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오늘 반드시 열어달라는 절박함 때문에 이책 의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읍소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거쳐야죠.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거쳐야죠. 그러면 법사위 거쳐야 되고 그래야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원래 법사위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5일인가 숙려기간이 있어요. 숙려기간이 있던데 이건 여야가 지금 합의하면 처리하겠다고 지금 합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거예요. 만약에 이거 처리 안 한다면 국회의원들 정말 혼나야 됩니다. 지금 문자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6372님은 그런 의원들 모두 이름 기억했다가 찍어주지 맙시다. 그다음에 3648님. 이것도 내년 총선 전후에 처리를 하면 안 되나요? 국회의원들이 선거의식에서 처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하신 말씀 같고요. 국회의원들이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태호 엄마 이소연 씨가 방금 하셨던 두 번째 아이는 절대 읽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읽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좀. 이거는 벼락치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날치겠다고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